잠깐만. 잠깐만. 6번은 바다야. 인천 쪽인데. 다음. 2번. 정돈이. 5번. 나, 나, 나 7번. 7번. 나 진짜 모르는 거야. 1번. 고향은 지. 진짜 북한까지 가겠다. 하, 3번. 나는 그러면 4번. 제대로 원하세요. 아니면 멀리 가서 원하세요. 멀리 가세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냥 멀리 가요? 관광이네, 우리 그러면. 이 형은 또 기타 탄다고, 준호 형은. 분량 안 나오겠네, 쟤. 한 시간 딱 되는 시간에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에서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주려고요? GPS로. 야, 너는 GPS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 그랬어? 문명이 이 길을 잘 이용하는구나. 이기적인 놀이야. 이기적인 놀이야. 옛날에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우리가 변한 건가? 우리가 변한 건가? 형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니, 나 혼자 한 말 한 거야, 혼자 한 말. 아니, 저렇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 서로 텔레파이. 분명히 이 말. 못 들었잖아, 못 들었잖아. 형들 형이 형 못 들어. 인을 닿는다.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자기가 좀 위축이 되니까. 분명히 재미있는 일인데, 혼자 얘기한 것처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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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참누모토토토가 있다. 방귀잖아. 방귀가 깔아줬던 거 있으면 해, 알았어. 참누모토토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한도가 있다고 그러지. 한도가 얼만데? 예수님은 날 그만큼 죽였으면 됐지? 어? 진짜 보호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아니, 진짜. 들을 시기가 있다니까. 야, 잠자면 100명 던지마. 들을 시기가 없네, 이게 아니고. 어, 들을까 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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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든지. 이번에 멀리 가는 거니까. 형님 이거 자신 있잖아. 멀리 가는 거 자신 있잖아. 지구를 떠나줄게, 지구를. 힘들면 도와달라 그래. 매스레이에서 재미있는 것 같다고 이것들 해가지고. 야, 명수 형. 이거 간만에 본다. 이거 깜빡해 봐. 어, 지구라. 그냥 들을까. 너무,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자그만 얘기해도 굉장히 상처받는 시기야. 아, 이거 어떻게 될까? 모르고 달래된. 형수 형도. 아, 정말 형님. 근데 동생들 정말 많이 컸잖아요. 정말 형님, 정말 형님 말대로 잘 얘기도 못했던 형도님. 에이 보세요, 지금. 여유 있게 막. 대박, 대박. 네, 달고. 옛날에 이런 거에서. 저 여기, 어이. 어이. 아이고, 마주. 마주. 근데 형도님은 이제는 자기가 딱 해가지고. 조금, 좀 심하네요. 형, 뭐라고 얘기 좀 해요. 한 번 더 신경 고백. 신경 고백 한 번 하자. 아, 오늘은 됐어. 토크 셔터. 오늘은 토크 셔터 내렸으니까. 아, 아쉽네요. 다음에 찾아와. 다음에 찾아와. 당신들 토크 듣고 싶으면 다음에 찾아와. 하면 돼요. 저는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Himself에는 yêu인과 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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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ble 삐 지면 이게 뭐인데 형이 진짠줄 알아 됐어 됐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우리 다 그만해 형 장난인 거 아시죠? 형 농담해요 나 이 정도 농담만 받을 줄 알아요 형 상황극 이렇게 좋아 재밌게 하나 끝났네요 이런 하극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2주 시간 줄 테니까 2주 안에 2주 뒤에도 덕분 되나 둘 중에 하나 떠나자 그럼 형 수고하셨어 형님 뭔 수고하셨어